오예 공항에 왔습니다 웃지 마세요 네 기분이 아주 좋아 떨립니다 떨립니다 떨리고 설렙니다 떨립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 안녕 오 완전 좋아 오 너무 잘하는데? 눈물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야? 이기고 싶어서 대박 대박 야 너 맨날 이것만이었는데?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상하게 생겼어 아 아니 그거 안 가르치 민원이 나갖고 진단자 나오고 카페는 생각적으로 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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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 완전 스튜디오인데? 너도 따라볼까? 응, 너도 나 여기 사은 사람도 있어 그리고 우리 그리고 네 몸 그리고 너 와우 너, 나, 그리고 언니도 이거 마시고 한 번 케이크를 먹어볼까요? 행복하다 왜 이렇게 맛있냐? 얘들 보고 오지 말라는가 봐 이거 너무 웃기다 언니 나 이거 하나 써도 돼 와우 우와, 이거 너무 멋있다 조명 우와, 이거 너무 멋있다 조명 오, 예 와,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기대되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고기 제일 맛있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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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손이 꺼졌어? 네. 안 드신 게 있어. 그리고 지금 좀 뜯어오니까 조금 이따 주세요. 네. 우리는 왜 이거를? 우리가 비리지 말고 언니는 좀 안 줘야 돼. 이거 다? 맞아. 첫집 다가에 붙은 걸로. 김. 내 꼬 맞는 말이야. 우리 지금 다다음 순서다.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. 이제 월종리까지. 회사에 이제 이빨 돌려. 아, 스톱. 반대판다. 응. 오라, 오라 해. 스톱. 동문시장. 우리 회사에 이렇게 갔던 것 같아. 맞네, 우리 여기서 고기국수 먹었던 것 같아. 그 사람 노래 다 좋아. 맞아. 월종리. 뭐다, 야. 어디서 가면 돼? 뭐다, 야. 여기 집을 알고 갖고 와가지고. 맛있다. 그리고 답이 없어. 우리 미화라고 했잖아요. 뭐라지? 내 아디다스가 입고 오리지널 아마 이 질절 너무 어둡지 않아? 여기서? 저는 너무.. 이게 맛있어 What's your favorite cake? 나 당근이랑 레드벨벳? 나도 같아 커피는 이런 거 없어 여기 너무 귀엽다 엉뚜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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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 너무 예쁘지 않아? 카페 카페 할 건가 잘 살아네 오늘 진짜 좀 춥다 너 책도 살래? 해변이라고 한비는 수영복을 수영해 한비 수영해 여기서 너 수영하는 사람 너밖에 없을 때 바다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 바다가 왜 여기는 되게 맑네 우리 숙소 아픈데 많이 왔어 이거 구다 지금 잠시만 하늘이 더 아름다워 하늘이 더 아름다워 하늘이 더 아름다워 나이펄 나중에 내 영상으로 봐 하늘이 더 아름다워 이쁘다 비 오다가 다시 안 올게 이제 안 올게 우와 너무 너무 예뻐 Oh my god, I wish I could show you this view right now. Eww! 너무 예뻐. 사운드. 파도 소리. 장난 아니지. 이거 진짜 웹빵. 내가 죽을거야. 아 몰라? 첫 찍고 있어. 이제 밥 먹으러. 진짜 크다. 좋아, 카메라에 이게 다 찍힌 거다. 아 진짜 노래. 대상에. 아 뭐야 뭐야. 무지개. 무지개. 완전 핑크색이야. 정말 장관이고요. 절경이네요. 저 풍차 좀 봐. 풍차. 와. 진짜.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같아. 사진이 너무 예뻐. 그니까. 눈으로 봐야 돼. 말이 안 된다. 그inal 첫 장소에서 가면 돼. 다가. 나는 조금 안 된다. 이쪽으로 가면 돼. 여기서는 춤을 춰다. 이곳은 건너러. 너무 착한 뱃 yeux. 더 귀엽다. 안 된다. 이거 진짜 안 돼. 안 된다라고. 반파. 하늘 미쳤어! 미쳤어! 진짜 너무 현실감 없어 하늘이 완전 빨개 돈 돈 돈 사 돈 돈 돈 돈이지 돈 빨리 해봐 빨리 빨리 해야 돼 돈 어? 나 왜 이렇게 잘해? 야 너 찾았는데? 쟤는? 예! 그리고 바로 여기 돈 사돈 여기 돈 사돈이잖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psychopath 굿 굿 고우 오늘 날씨가 완전ilizご다 그리고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옆집 칼국수에 왔습니다 칼국수, 그리고 전복추, 그리고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아직도 알게로만 진짜 도둑식이네요 아, 저게가 최저흑자예요? 아, 저기가 최저흑자예요? 네, 다 éléments 와 저기가 제주욕장이야? 아 우리 여기 왔었다고 기억난다 오 년 전에 여기는 물이 이렇게 있어 오 뭐야? 우와 들어가는 것 같아 어 들어가 들어가 완전 바닷가에 있어 우와 대박 완전 예쁘다 아니 근데 밖에도 자리가 있어서 일단 가보자 우와 멋있다 어떻게 삼십시오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죠? 아 접지 자리가 없어 난 그런 재미로 째보가는게? 아니다 예은이가 캠플스테이 하러 가는거야? 천사에 왔습니다 왠지 절이랑 야자수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묘한걸 이게 귤이라고 한라봉 아니야? 내가 오 한라봉이야 진심? 싸네 한라봉이 이렇게 생겼다고?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주얼인걸 되게 이국적이야 여기 되게 이국적이야 여기 Palm tree 오오 하르방 두개 두개 올라가요 형? 야 니 말이 맞네 저거 맞네 저 사람이 내가 우리한테 야 니 올라가 이랬잖아 여기요? 0.7km면 뭐 금방 가지 금모름에 왔습니다 아주 좋아 그리고 10분 후 나 집에 가고 싶어 만약에 우리 없어지면 어떻게 한 명 없어지면 한 명 없어지면? 뭘 어떻게 해? 깔끔하게 있는다 베미 출모를 할 수 있어 헉 하늘을 봐 숲인데 그냥 숲이라니 정말 외말랐다 여기서도 충분히 볼 수 있겠네 아니 여기서 포기하지마 우리 5분 왔어 우리 할 수 있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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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다 너무 멋있다 여기 현재 같고 이렇게 가면 재밌어 시내 같고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이모가 적혀 있는데 이것도 말 걸어 으 으 으 왜 저렇게 생기지? 진짜 특이하다. 현실이 아닌 것 같아. 나 뒤로 들어갔어. 그니까 보이지 않아? 내려가는 게? 빠이빠이 진짜 특이하다. 현실이 아닌 것 같아. 나 뒤로 들어갔어. 빠이빠이 난 고등어를 처음 먹어봐.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. 갈치와 고등어, 풍덩. 풍덩. 음미하고 다른 것들 드셔야 돼. 풍덩 아니면 풍덩하고 제맛이 좀 달라. 맛이 달라. 감사합니다. 찌개 배식을 기다려. 왜? 찌개 배식 해달래. 와, 진짜 맵다. 맛있는데 진짜 맵다. 이 호텔우, 이 호텔우, 이 호텔우, 이 호텔우, 이 호텔우우. 이 호텔우. 마지막 식사를 하러 먹습니다. 웅 coffee. 그녀 갈수 인테레 음식ㅋㅋㅋㅋ 진짜! 눈이 되고 아이고 아이고 브라지나시아 이게 뭐야 술이야? 아니 아메리카노 케이크 당근, 레몬 와 뭐 뭐 있어 물이다 물 고추 저거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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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잠기잖아, 나 이거? 그러게 말이야 다른 거 했나? 제주의 마지막 드라이벨 자막의 비밀 속에서